안녕하세요. 킴사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고는 2022년 3월 신제품 레고 크리에이터 31124 슈퍼로봇입니다. 가격은 12,900원, 부품수 159개로 벌써부터 가성비가 느껴지는데요. 3개의 부품 봉지에 연결 부품과 로봇을 만들기에 적당한 양의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10분정도만에 금방 만들어주고 합체해주면 전신 가동, 늠름한 자퇴를 뽐내는 슈퍼로봇이 완성됩니다. 앞쪽은 나름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이쪽은 많이 허전하네요. 머리부터 어깨, 어깨 가득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강력한 주먹도 나름 멋집니다. 다리에는 무릎관절은 없지만 골반과 발목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날개는 앞뒤로 가동이 되는데요. 자, 박스하트의 늠름한 포즈를 따라해봤습니다. 옆에다 HG검프라 자쿠를 놔보니 강철부대 같은 슈퍼로봇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두번째 모델은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의 멋진 제트기입니다. 색조합은 닌자고의 카이가 떠오르는데요. 형태는 구사사이 제2의 스톰파이터처럼 생겼네요. 일부 부품만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조립이 완성되고 날개도 앞뒤로 움직이고 뒤쪽에 있는 멋진 제트엔진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모델은 하늘색, 노란색, 검은색의 아담한 드래곤입니다. 비행기는 빨간색이 강조가 되더니 이번 드래곤은 하늘색이 메인색인 것 같네요. 머리, 꼬리, 날개, 다리까지 전부 가동이 돼서 다양한 포즈를 만들어 책상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을 만들고 나면 빨간색 부품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모델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전 아무래도 모든 부품을 사용한 슈퍼로봇이 귀엽고 단단하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킴사비표 메카닉도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아무튼 이 제품 로봇과 비행기, 드래곤으로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가지고 놀기 좋고 가성비도 좋은 멋진 제품인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해두면 로봇 창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킴스 하비